경영대학으로 갈려면 물러가야 되냐 와 잘생기셨다 아이 경영대학으로 갈려면 물러가야 되냐니까 아 죄송합니다 뭐야 저 새끼 드디어 쳐 돈 거야? 봉화산 봉화산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전도를 이용해 유정이랑 무슨 사이냐 하 누구세요? 나? 유정 친구 넌 유정이랑 무슨 사이냐? 하.. 무시라도 한 번 해야지 무슨 진짜 왜 이러냐 야야야 유정이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에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요 몰라 얘기만 하자니까 아 놀았다 아 아 사람이 나를 하면 야 야 야 넌 근데 그 머리가 사람 털이냐 개 털이냐 하 근데 너네 집구 둘짜냐 의정부에서 국수집 파는데요 어 유정이랑 사귀는 건 아니구나 하 양손잡이네요 어 어 아 내가 원래 왼손잡인데 작살이 났었거든 그래서 오른손도 연습하게 됐지 뭐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유정이 그런 거야 네 놀라는 거 보니까 유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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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유정 선배가 아무한테나 그럴 사람이니 아니지 그 사람 모두한테 친절한 척하지만 사람 철저하게 가리거든 정아 밥 먹자 선배 저 먹었는데 네 내일 먹어요 한 끼 더 먹어 이래놓고 응 괜찮은데 나한테는 오죽했을라고 선배님 안녕 단둘이 있을 때는 개무십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다 과외들이라도 모여 있으면 서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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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와 연습했어 마땅한 리액션이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저 어제 그 선배 친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 친구? 네 키 크고 좀 뾰족하게 생기고 진한 인상인데 아 다짜고짜 선배랑 무슨 사이냐고 친구 아니야 다음에 혹시라도 마주치면 그냥 무시해 뭐지? 이게 불쾌해하는 것 같은데 어 내일 공강이지? 네 알바도 쉬는 날 아닌가? 어떻게 알았지? 그럼 내일 영화 볼까? 왜요? 아이 저 그러니까 저랑 왜 우리 과제로 영화 보는 거 있잖아 아 그 예술 영화 아 젠장 핑계가 안 떠올라 핑계가 갈 거지? 아 아 이 삶 여보세요 욕실에서 어 미끄러서 넘어지는 걸로 병원에 입원을 아니다 아 아 안 가냐 뭐라는 놈은 아니 뭐만 놓을 가 너 유정 불렀냐 유정이 니 전화를 봤디? 멀쩡해 보이네? 정아! 욕실 타일이 뜯어졌는지 걸려서 넘어졌지 뭐야 아! 허리가 나갔나? 못 움직이겠어 태어나면 니가 좀 보러 와줄래? 역시 장난이었구나 장난이라니 진짜 다쳤다니까 넌 아버지한테 전화도 안 드렸다며 인사라도 좀 하고 대화를 시작하지?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여기며 후원하신 분이야 인사드려 그게 예의야 예의 없이 대뜸 훈겨지려 이 새끼가 넌 아버지한테 전화드리는 거 자제해 아 회장님이 날 너무 예뻐하시니까 입방정 떠는 거 들어줄 만큼 한가한 분 아니야 싫은데? 아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건드리면 너만 손해라는 거 겪어봐서 알잖아 백 교수님은 신중하고 존경받는 분이셨다는데 너네 할아버지랑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남매라 닮은 건가 너 그래 병신 딴 매니까 당연히 닮은 거지 비꼬는 거잖아 병신아 저 미친 새끼가 야 유성! 야! 야 유성! 야! 야! 아이씨 사람이 부르는데 이 새끼가 야! 사람이 부르는데 이 새끼가 시발 그게 좀 어때서 어? 야! 개처럼 기어 줬잖아 네 옆에서 장난감처럼 붙어 살아 줬잖아 그 대가로 찐따 좀 붙겠다는데 그게 좀 어때서 야! 넌 뭐 그런 데서도 피해의식 느끼냐? 이 정신병자 새끼야? 그게 딱 니들 수준이야 야 근데 어쩌냐?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이쁘다는데 예뻐? 좋겠다 좋겠지 나 졸업하고 회사로 들어가면 그땐 후원이고 뭐가 없어 그때까지 니들 한 날 니들이 준비해놔 그리고 내 주변에 얼쩡거리지마 주변? 아 그 개털 원피스는 무슨 학생 아 깜짝이야 아 놀랬구나 아 미안해요 아 이거 905 아 네 아 저 근데 아저씨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여기 여자 기숙사 아 지금 경비 아저씨가 없어서 이거 분실되면 나중에 다 내 책임이거든요 괜한 오해받아요 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고마워요 아멘 아멘 오늘 예쁘다 제가 생각이 많아서 피곤한 거죠 단순하게 넘어가도 될 걸 두 번 세 번씩 생각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지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회생활하다 보면 더 심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요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사람 습관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엔 자꾸 피하게 돼요 아 저... 제가 말이 너무 많죠? 아니 이렇게 서리 생각 들으면 좀 더 친해진 거 같아서 나 좋은데 괜찮아? 저기 건물 안에... 아무것도 없는데? 작년에도 이런 적 있었던 거 같은데 작년...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설아... 네가 보기에 내가 작년과 많이 다르단 거 알아 하지만 1년 전 일이고 나 변했어 선배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전...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의 말이 듣고 싶어 설아... 나랑 사귈래? 나랑 사귈래? 나랑 사귈래? 네? 왜 그런 표정이야? 이미 알고 있었잖아... 전 아직 준비도 안 됐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 알았어 저... 저... 그... 선배가 싫은 건 아닌데... 그래? 그럼 사귀자 우리 네? 뭐야 이게... 아... 아...